한글자막 by 김재현 20일이 박수는 처음인데, 20일이. 다름이 아니라 4월 첫째 주의 전문은 생일자 축하파티를 했을 때 있는데 오늘 생일자 되시는 분 많이 오셨나요? 4월 달에 생일자 되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저번주에 정보에서 공지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4월 13일날 저희가 엠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신청 많이 해주시고 알겠죠? 오늘 너무 시끄러우신데? 제 목소리가 좀 안좋은데 잠깐만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동호회에서 오셔가지고 공부하실 동호회 안오셨나요? 원래 다 안오셨나요? 아 예예예. 어디서 오셨죠?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7대에 걸쳐서 8대 운영팀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주 토요일날 2층 파티를 해요. 뮤즈팀 공연의 코라스.. 아니요. 죄송합니다. 세아드로 뮤즈팀의 코라스온 공연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바는 일산본인타 바는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일산바예요. 거기에서 정모를 하셨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7일 일요일입니다. 4월 7일 일요일에 시간 내시는 분은 홍대 클럽 본인타에서 아라비안 나이트 DJ 파티가 있습니다. 이번에 DJ 파티는 천일동아님이랑 DJ린넨님이 더블 DJ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놀아주실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4월 7일 구리 어딨니? 네. 올거지? 구리 온대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4월 7일 홍대 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일자분들 아까 엘리님 엘리님 썰리님 버스기사님 버스기사님 별빛님 아재님 지효스님 핑스님 지효스님 지효스님 알았어요. 벌써요? 벌써 가셨어요? 지효스님은? 네. 지효스님은 두버로 가셨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두 분이서 생일 축하 파티 누가요?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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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오셨대요? 아잇 기다릴 수가 없는데 자 오늘 두 분 생일 축하 같단 말이에요. 제가 물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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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쟤 쟤 쟤 됐어 이거는 해왔 famous онец 너무 한번 구 Ever 회의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월딩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월딩 부탁드립니다. 많이 좋으세요. 많이 좋으세요. 많이 좋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